오늘은 많은 여성들이 최근 들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타이트한 옷을 입었을 때 보이게 되는 치구 부분 여성들의 Y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레깅스나 요가복, 필라테스 옷 같이 타이트한 옷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몸매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몸매가 부각될 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특히 Y존 중에서 불룩 튀어나오던가 아니면 아래쪽에 이렇게 움푹 파인 도끼 자국이라는 슬랭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낙타 발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외음부에 살 접힌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모형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우리 골반뼈 모형이에요 그래서 골반뼈가 있고 그 안쪽에 방광자국, 장까지 있는 거고요 골반뼈는 앞쪽으로 치골 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양쪽 골반뼈가 만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앞쪽으로 만졌을 때 단단하게 만져지는 부분이에요 아랫배보다 조금 더 아래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치구는 바로 여기 치골 결합 위쪽에 지방으로 덮여 있는 부분 실제로 이 모형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앞쪽이 지방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이 근육 조직은 없고요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대음순 쪽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치구 부위가 그냥 아랫배보다 좀 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치구 부위에 유난히 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살이 찌면서 전체적으로 살이 쪘다가 배 쪽은 살이 빠지고 치구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데 다 말랐는데 치구만 유난히 볼로 튀어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옷 입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쪼그려 앉을 때 양쪽 사타구니 쪽으로 이 살이 닿으면서 불편하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볼로 튀어나온 치구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치구 쪽은 따로 수술로 제거를 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많은 부분은 바로 지방흡입술을 할 수 있겠죠 치구 아래쪽으로 작은 절개를 넣고요 접근을 한 다음에 치구 쪽에 있는 지방들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치구 지방이 많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는 이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너무 홀쭉해서 상대적으로 이 뼈가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치구 지방 흡입으로는 개선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치구 지방 흡입을 조금 해주고 이렇게 볼로 튀어나온 것을 조금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우리 골반 자세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반 도수 치료를 같이 하면 단순히 치구 지방만 제거를 했을 때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면 골반 자세를 좀 교정해 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쪽이 너무 통통하니까 진짜 이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도 해요 왜 유난히 난 여기만 이렇게 나왔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만족도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오롯이 지방만 많이 튀어나와 있냐 아니면 약간 뼈가 돌출되어 있고 거기 위에 지방이 또 튀어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뼈가 조금이라도 돌출이 되어 있으면 지방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뺀다 하더라도 돌출된 뼈 때문에 여전히 조금 나와 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뼈 자체가 아예 들어가 있는 분들은 지방만 빼주면 라인이 정말 정리가 잘 돼요 저희가 상담하고 이럴 때 뼈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긴 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빠질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담도 시술 전에 미리 충분히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지방 흡입 시술 이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일상생활 하셔도 되는데 그 이후에 압박보호를 입으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방 흡입된 부위가 아무래도 우리가 지방 흡입하면서 상처를 낸 부위이기 때문에 안쪽에 흉터가 생기면서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그 조직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한 1년에 걸쳐서 서서히 풀어지게 됩니다 그 조직이 만약에 풀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고주판 처치를 하면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긴 한데요 일단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사실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이 많은지 적은지 병원을 방문하셔서 같이 이야기 해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당장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치구에 있는 앞부분을 이렇게 한번 잡아 보시고 두툼하게 잡힌다 싶으면 지방이 있는 거고요 잡았는데 살이 얇게 잡힌다 볼록 튀어나오긴 했지만 얇게 잡힌다면 뽑아낼 지방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구는 운동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 후에 체중 감량을 충분히 했는데도 Y존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거나 타이트한 옷을 입었을 때 옷태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치구의 지방 흡입술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대음순 쪽의 지방도 고민이 된다면 대음순 절개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Y존 관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병원에 있습니다 이번 찾아올 봄 그리고 여름 이제 입을 레깅스에 맞는 가장 좋은 핏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